ụ 택배 왔습니다 진진과 키노의 언박싱 저희의 일상부터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만남까지 솔직한 이야기를 언박싱하는 쇼 짱둥 택배 왔습니다 언박싱의 호스트 진진 그리고 키노입니다 진진과 키노의 언박싱 팟캐스트는요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다들 아시죠? 전체 영상은 youtube.com slash diveparts에서 하이라이트 클립은 youtube.com slash divestudio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언박싱과 관련된 업데이트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at the divestudio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숙연해지네요 네 저 집 갈래요? 저도 안 할래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형 밥이나 먹죠? 네 지금 시간이 잭슨피자 시키죠 시간이 좀 됐으니까 형 시계가 없네요 아 오늘 무슨 날인지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형이 얘기해주세요 아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동생인 제가 여러분 오늘은 정말 슬프게도 저희 언박싱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됐습니다 아 벌써 마지막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2회차 한다고 했을 때 12회차면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찍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후딱 반년이 가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킥하게 해봅시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 파이팅! 저희 또 펜타곤 미니 10집에 Beautiful Good Bye라고 제 노래 있는데 그거 많이 들어주세요 Beautiful Good Bye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형은 이제 활동 끝나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앨범 아 그 친구 그 앨범? 그 친구를 지금 작업 중입니다 아 진짜요 저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다이브 스튜디오 하면서 만났던 인연들이 맞아요 하나씩 기억이 나네요 저희 누구누구 나왔었죠? 어 일단 너무 많은데 일단 저는 승현이가 우즈가 기억에서 뇌리에서 계속 스쳐지나요 아 맞아요 자꾸 애가 여기 사이에서 계속 웃어 네 계속 웃어 우즈도 있었고 우즈 있었고 에릭남 형도 있었고 다비 형하고 픽볼 형도 있었고 픽볼 형님 유정이랑 응광이 형님 응광이 형이랑 유정님도 있었고 또 누구 있었죠? 그치만 진진님도 있었고 아 우리 멤버들이 있네 우리 멤버들이 있네 아 잊어버렸어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어 우리 멤버들도 있었고 그러네 아 맞네 아스트로 멤버들이랑 이제 펜타곤 멤버들이랑 네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인연들과 함께 지나갔고 저희 12회를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 소감으로 할게요 울지 말고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의 언박싱 톡톡은 또 특별하게 자이브 및 저희 스태프분들이 질문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스태프분들이요? 이래서 근데 사람은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집에 갈게요 저 용만 없으면 그럼요 네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게요 그럼 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 오랜만이고만 언박싱 톡톡 저는 의미뿌여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거 그냥 가세요 그렇지만 핑크로 가겠습니다 자 언박싱 톡톡 첫번째 질문은 아직 어디에서도 안 풀었던 얘기 중 오늘 언박싱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 어디에서 풀지 않았던 약간 TMI 같은 얘기인거죠 네 네 네 전 있어요 어떤 건가요? 비밀이에요 오우 어디에서 풀지 않았기 때문에 풀지 않았어요 비밀 농담이고요 저는 언박싱에서 아까 인연 얘기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만난 인연 중에 저희 다비형을 사실 여기서 처음 뵀는데 저희 이거 촬영하고 한 3일 뒤에 바로 같이 작업 시작했어요 이야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네네네 클래식 피아노 있어가지고 형이 막 피아노 쳐주고 이야 너무 좋다 저 같이 막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같이 부르고 이제 서로 썼던 음악들 공유해보면서 우리가 서로 어떤 음악을 하면서 살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둘이서 와인 마시면서 막 얘기하고 같이 음악 작업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다 이야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저희도 와 다이브 스튜드 대단하다 만난 지 3일 만에 곡 작업을 하게 해 주네 그러는 거 우리 둘 다 신기했어요 아무튼 이건 여기서 첫 공개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모든 거를 쏟아붓는 스타일이라 어 어 언박싱에서 공개를 최초 공개할게 어 없군요 와 다음 실문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뭐가 없네요 저는 일단 탈색 몇 번 했어요? 아 이런 거 얘기 안 했죠? 어 그런 거 얘기 보통 이런 거 잘 얘기하거든요 저는 탈색을 두 번 했고 오 진짜? 근데 되게 잘 빠진다 네 되게 잘 빠져요 머리가 좀 얇은 편이에요 머리도 얇고 생머리여가지고 머리가 얇고 생머리인 거 혹시 아셨나요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모르셨어요 그리고 탈색 두 번 하고 염색 한 번 하고 네 빠지고 빠져서 지금 이 색인 거예요 아 진짜? 이건 진짜 TMI 근데 정말 머리가 잘 빠지고 부럽네요 네 저 이 머리 하려면 탈색 다섯 번 해야 돼요 아 약간 반곱슬? 아니요 저 완전 생머리이긴 한데 두꺼워서 네 엄청 두꺼워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형 옷이랑 색깔 잘 어울리는 오 좋네 하늘색으로 좋네 내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오케이 언박싱 촬영장에서의 비하인드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 일단 저는 뭐 잭슨피자를 빼놓을 수 없죠 아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는데 네 피디님께서 저한테 키노쇼 오는 날은 우리 스태프들 다 식사 잭슨피자로 그냥 정해져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를 아 그치 그치 죄송합니다 아 내가 그래서 스태프들한테 잘할 걸 이라고 생각 아 좀 메뉴 좀 여쭤볼걸 아 근데 잭슨피자는 약간 호불호가 거의 안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죠 맞아요 맞아요 승현이가 왔을 때 식단하는데 먹였더니 여러 개 먹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그때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아 맞아 한 조각은 꼭 먹었어요 꼭 먹었죠 저도 그러면 제 색과 똑같은 하늘색 하늘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는 오늘 날인가봐요 왜요? 내가 했던 헤어스타일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헤어스타일은 오늘 머리의 날이네 머리의 날입니다 색의 머리의 날로 치죠 저는 사실 이번에 보라색 원활동 올리얼스 활동의 마지막 주에 이제 보라색으로 조금 해봤는데 거의 유일하게 했던 쿨톤인 것 같아요 아 쿨톤 아 제가 이제 다 웜톤 막 주황색 빨간색 뭐 이제 다 약간 탈색모의 좀 연한 그런 느낌만 해봤다면 이번에 최초로 쿨톤을 해봤는데 사진 찍히는 것도 그렇고 네 내가 쿨톤이었나? 아 진짜? 난 웜톤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라색 해보니까 약간 쿨톤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어울렸던 벌인 것 같아요 이미지가 어떻게 됐어요? 약간 좀 차가워 보이고 애가 조금 형이 차가워 보일 수가 있구나 어 약간 나도 그걸 처음 알았어 사진 찍고 되게 애가 차갑다 차갑고 되게 예의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아봤어 우리 진진이 형이 뭔가 그 차가워 보이기 쉽지 않은데 웃을 때도 이렇게 웃고 뭔가 되게 말도 따뜻하게 하고 눈빛도 선해가지고 그쵸 네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그쵸 형 보라색 머리하고 오면 내가 좀 무서워하지 거기서 웃지 않으면 웃지 않으면 저도 오늘 염색하고 왔거든요 아 그렇네 네 살짝 모르는 것 같은데 살짝 살짝 원래 살짝 매트한 색깔이었는데 조금 더 이제 붉은기 도는 갈색으로 바꿔봤어요 조금 더 어둡게 어둡게 저도 보라색 하겠습니다 형이 보라색 머리였으니까 오케이 오오 검색창에 연관 검색으로 생겼으면 하는 단어가 있다면 오오 이거 중요하죠 전 쉽네요 저 진진하겠습니다 오오 키노 치면 진진 어? 얘네 둘이 뭐지? 그래서 우리 둘이 여러 군데 이제 또 불려다니면서 그렇지 또 같이 캐미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자꾸자꾸 언박싱하고 네 언박싱하고 하면 좋네요 좋네요 형 있어요? 저는 일단 뭐 키노는 당연하고 우리 언박싱이 같이 있으면 아 좋다 좋다 어 우리가 약간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 장수할 줄은 13회차로 연장되지 않을까 뭔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뽑아야죠 다음 거는 노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뿅아리 색깔 노란색 너무 좋죠 어 길다 오 그러게 한 에피소드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면 어떤 컨텐츠나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은지 오 좋다 이거는 피디님이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네 다음 소재 공갈이 아니었을까 다음 이제 13회를 위한 준비이지 않을까 네 어 저는 게스트도 너무 좋지만 약간 액티브하게 앉아서 하는 느낌 말고 약간 중간에 서서 할 수 어쨌든 둘 다 몸을 잘 쓰는 친구들이니까 맞아요 약간 몸을 쓰면서 하는 그런 진행 방식도 너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또 요즘 날씨가 좋다 보니까 뭔가 야외 수업 같이 야외 팟캐스트를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요즘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나중에 이제 저희 언박싱 시즌2를 구상할 때는 그때쯤에는 조금 시기가 좀 괜찮으시지 않을까 괜찮으시지 않을까 괜찮으시지 않을까 듣고 계시죠 아무튼 농담이고요 그냥 뭔가 밖에서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한강 같은 데 가서 잔디 위에 이렇게 깔아놓고 피크닉처럼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 장비들을 다 챙겨가지고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또 제가 또 스탭분들 배를 못했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분홍색 할게요 네 두 호스트가 생각하는 십 년 뒤 본인의 모습은? 오 십 년 뒤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형이 저의 십 년 뒤 제가 형의 십 년 뒤를 먼저 얘기해주고 자기는 이런 걸 꿈꿨다 하나씩 얘기해 오 좋아요. 저는 키노가 예술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작곡 이런 것도 다 예술에 포함이 되지만 진짜 아티스틱한 느낌으로 발전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진전이나 아니면 정말 더 나아가서 박물관처럼 약간 이렇게 전시회 같은 거 해가지고 약간 직접 만든 무언가를 할 것 같고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저희 아버지 꿈이신데요. 아 진짜로? 제가 걸어온 발자취를 키노 박물관을 하고 싶으신 게 저희 아버지 꿈이세요. 그래서 막 어릴 때 썼던 가사집이나 이런 거 절대 못 버리게 하시고 앨범도 다 모으시고 너무 좋다. 그 제가 입었던 옷들, 신발 이런 것도 되게 간직을 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키노 박물관 많이 찾아주세요. 잘 찍었네요. 10년 뒤에. 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 시간이 흐르면. 근데 저는 제가 형을 거의 한 그래도 10년 가까이 봤죠. 한 8, 9년 정도 봤으니까. 근데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안 변한 형이 여전히 10년 뒤에도 뭔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매사에 좀 자기 일에 이렇게 집중을 잘하고 형이 계획하는 길을 곧장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어요. 좋은 얘기네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럴게요. 박물관. 박물관.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보라색. 오케이. 길다. 길다. 키노 씨는 일본어 영어 가능자이신데 큐브 해외 마케팅 팀 막내 신입 사원으로서 들어올 생각이 있으신가요? 중국어도 배워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여기에 해외 마케팅 팀 직원분께서 항상 오셨어요. 오늘도 오셨는데 지금 안 보이시거든요? 도망가셨네요. 그분이서 질문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질문 나올까 봐 도망갔어요. 내가 봤을 때. 저요. 막내... 싫어요. 막내는 안 돼요. 막내 생활은 이제 청산해야죠. 저도 막... 막내는 몇 년짼데. 막내는 몇 년짼데. 형 아시잖아요. 저희 이전에 댄스팀 할 때도 막내 같고. 그러네. 막내는 모르겠고 해외 마케팅 팀 들어가보고는 싶어요. 뭔가 저도 해외 마케팅 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그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고 좀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진짜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 너무 배우고 싶어요. 사실 항상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 10개의 종목이 있으면 다 50을 하는 것보다 다 20이고 하나가 80, 90, 100인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고 있는 것들을 일단 완성을 조금 시키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가고 싶은 마음에 아직 제가 너무 바쁜 거 같아서 네.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꼭 배우고 싶어요. 재즈, 피아노, 발레, 중국어 그렇게 목표가 좋네요. 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근데 되게 공감을 하는 게 20과 하나를 80을 하는 게 저도 약간 집중... 멀티가 안 되는 사람으로서 선택과 집중이죠. 진짜 저도 그거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맞아요. 조금만 더 뽑아볼까요? 네. 아직 많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이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네. 나 정말 성공했구나 하는 순간이 있구나. 성공했구나. 조금 예의 없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조금 예의 없어볼까요? 아, 저는 네. 조금 감동이자 네. 그 내가 어, 그래도 나를 많이 신경 써주시구나 생각했던 게 네. 제가 지난번에 여기 4층이거든요, 스튜디오가. 4층 문을 딱 열었는데 잭슨 피자 다 열려있고 한 다섯 박스가 이렇게 내 눈앞에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이 피자 얘기를 계속해서 그러는데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나 그거 보고 와... 뭔가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 뭔가 나를 위한 꽃길이 아니라 피자길만 걸어 우리 키노 같은 느낌? 약간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어, 일단은 호스트가 된 거 어, 그치. 맞아, 맞아. 그게 조금 가장 원초적이지만 가장 감동이었다. 진짜? 나한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어쨌든 첫 고정 스케줄이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저도 너무 좋았어요. 뭔가, 그리고 키노랑 함께한다 했을 때 뭔가 우리가 얘기 이끌어갈 게 되게 많겠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실제로 뭔가 하나의 플랫폼을 이렇게 되게 유연하게 끌고 가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거를 이제 형이랑 저랑의 케미가 굉장히 좋아서 12화를 진짜 뭔가 물 흐르듯이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좀 치죠? 에이! 에이, 밤지 괜찮네. 괜찮아요? 저 이걸로 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언박싱에 맞게 여러 가지 모습, 이야기들을 꺼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굉장히 적절한. 네, 적절한 느낌으로 왔어요. 저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소소한 이야기를 언박싱하는 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사실 많지 않고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활동할 때 아니면 언제 저희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이야기를 풀 때 그냥 정말 아까 키노가 얘기했듯이 누구랑 작업한다. 맞아요. 이러면 정말 TMI라고 하면 TMI지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풀 때 저는 가장 행복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항상 이제 누누이 얘기를 해왔지만 시청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이 촬영장의 분위기를. 근데 진짜로 와보시면 정말 아시게 될 텐데 여기 계시는 스탭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조명과 뭔가 맞아요. 이제 오브제나 뭔가 그냥 장소 자체가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뭔가 무장해제 시키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저희가 진짜 가감없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편하게 하는 것들이 언박싱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 타이밍 끝이 났네요. 어떻게 다 약간 질문들에 맞는 답변이 됐나요?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돌발 질문. 돌발 질문. 돌발 질문. 저희 다행인 스탭들이 갖고 있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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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본 에피소드 사람보다 피톡과 스와이프 사랑이 더 재밌다. 아 이 질문 재밌네. 재밌다. 아 이게 그 모르시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희가 일단 다이브 스튜디오에 와요. 와요. 그럼 이제 인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요. 아 이 형은 잘 지냈어요? 뭐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3분 뒤에 촬영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 3분 뒤에 촬영은 여기 앉지 않아요. 저기에서 의자를 치우고 계시거든요. 틱톡과 스와이퍼. 틱톡과 스와이퍼. 틱톡 무조건 찍고. 그치. 샷아웃 찍고. 그리고 스와이퍼 찍고. 디지털 사진 찍고. 폴라로이드 찍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이제 시작한 다음에 끝나고 폴라로이드 사인하고. 게스트 있으면 게스트랑 사진 찍고. 게스트랑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영업 비밀. 거의 지금 영업 비밀을 다 얘기했는데. 네. 여러분 이거 방송에 나간다면 제작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후하신 거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사실 되게 힘들 법도 하잖아요. 스케줄이 바쁘니까. 근데 여기 오면 진짜 재밌어요. 막 기대가 돼요. 오늘은 무슨 틱톡 할까 그러면서. 일단은 오늘 틱톡 뭐 찍어야부터는. 몰라 몰라. 우리가 와서 안 묻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그냥 오른쪽부터 해요 왼쪽부터 해요 그러면서. 아 재밌고. 재밌어.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게스트분들의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아 맞아요. 게스트분들이 한 틱톡 정도 찍고 스와이퍼업 정도 찍으면 이제 앉으려고 하세요. 자기 다리가 자기도 모르게 일로 와. 이끌려. 몸 방향이 이제 의자 쪽으로 돌려. 그럼 우리 호스트니까 또 이끌어야 되잖아요. 웃으면서. 아 아직까지만 돼요. 아직까지. 저희가 많이 한번 기대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또 찍어. 또 갈라 그래. 저희가 궁금하시죠? 그럼 스와이퍼업 이거. 이거 이거 해달라고. 이거 올리는 동작 해주셔야 돼요. 셀카 찍을까요? 그럼 셀카 찍고. 맞아.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저는 본 촬영이 더 재밌습니다. 저도 어쨌든 본 촬영의 약간 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아 다르죠. 기분이 다르죠. 정말 기분이 다른데. 일단은 본 촬영 하기 전에 그 과정들, 그 프로세스들은 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게 게스트분들이 온다면 약간 조금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와 이거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맞아요. 틱톡 찍으면서 장난치면서 아 우리 편하게 하자라고 딱 얘기하면 이제 본 촬영이 너무 편해지는.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비님이랑 픽보이님 왔을 때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맞아. 그거 하면서 조금 그래도 풀렸어요. 피해졌어. 되게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건 상상도 못해봤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라고 딱 느껴지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스탭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반대로 제작진분들한테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대로 제작진분들한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저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긴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디님 커피 한 모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 질문 생각났어요. 나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혹시 나는 재밌다. 피자 먹기 싫었던 날이 한 번 있다. 오늘은 기름... 어? 지금 고개 돌리셨어요? 고개 돌리셨어요? 지금 먹으면... 아니 그러면 거수할게요. 거수할게요. 거수. 나는... 아니 잠깐만요. 아직...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거수를 하시면 어떻게... 거수를 하시면... 제가 정확히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솔직히 키노가 잭슨피자다 하고 신나게 먹고 있는데 그날은 왠지 피자가 좀 먹기 싫었다. 왠지 기름진 게 좀 먹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었다. 티를 내지 못했다. 네. 거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왜 안 드세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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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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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카메라 감독님. 네. 네. 한 분인 걸로. 한 분인 걸로. 뭐... 그럴 수 있죠. 더 이상...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반성. 제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밀 투표 따위 없습니다. 비밀이 있나요? 언박싱은 다 파헤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브 스튜디오는... 네. 언박싱 하는 거죠. 아무튼 다음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이 형이... 저는 질문... 첫 에피소드 촬영 당시에... 아 이거 언박싱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 오오... 오오... 고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조금 이제... 푸렸으니까. delle 업무가 좀 풀렸지만... 그땐은unächst 또 어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되게 저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고... 자 거기서 한번 해볼까요? 없어요? 하나 둘 셋 지금 눈빛이 들까 말까 눈치 보고 계셨거든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익명성 보장이 안 돼서 그래 또 있나요? 아 저 있죠 뭡니까? 아 저는 그냥 궁금한 건데 그 에피소드 12개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편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씩? 질문 좋네요 한 분씩 들어볼까요? 아이엠 형 편이요? 아 창균이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창균이를 좋아하세요? 아 맞싸요? 웃겼대요 되게 맞싸요 독특한 포인트를 좋아하시는 맞싸요 그리고 그 피자 별로 안 좋아하시는 우리 카메라 형님 카메라 오오 혹시 맞싸요 맞싸요? 아 아 아 에디터분들은 살짝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나봐요 그치 그치 왜냐면 어쨌든 전체적인 그거에서 포인트들이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키노 그것도였던데 뭐야? 어도비 어? 어떻게 알았어요? 나 그거 카톡에서 봤어 오 진짜? 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요? 영상 편집 이야기 나와서 역시 역시 여러분 언박싱이 이렇게 흐르는 방송이에요 흐르는 방송이에요 저희는 흐르는 팟캐스트에요 하천같은 진짜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무튼 또 피디님 오오 나 앞으로 어디든 방송 나가면 맞아요 실수하는 척 하면서 맞싸요 맞싸요 그럼 모두가 날 기억해 주시겠죠? 아이엠 아이엠 형은 노래로도 1등하고 인기투표에서도 1등하는 그러게 네 네 되게 카마시잖아요 응 네 되게 카마시잖아요 응 네 귀엽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싸요 그게 청균이 형의 매력이죠 그렇죠 청균이 너무 귀엽지 되게 쿨하고 멋있는데 그러니까요 까 보면 언박싱 해보면 너무 귀엽고 착한 친구예요 네 청균이 너무 귀엽지 게스트분을 제대로 모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1등 잘 시켜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큰 그림이었어 아니 근데 여러분이 잊고 계신 게 있는데 게스트 없었던 편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웃겼었던 편도 있어요 저희도 열심히 했거든요 아 핏보인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에 의미가 없는 게 그렇지 어떤 회차가 제일 재밌었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일단 배제하고 누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게스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치 일단 빅보인이며 이유가 빅보인이며 이유가 아아 성격이 성격이 아 맞아요 맞아요 어디로 튈일지 모르는 빅보인이며의 매력 저도 선생님 케너를 폭발했습니다 진짜 탱탱볼 같은 분이세요 맞아요 우즈 재밌었지 승현이 진짜 오디오가 안 비웠어 맞아요 승현이는 진짜 뭐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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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었어 그냥 어 또 오 플레이리스트가 저희가 저분이 저분이 진짜 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거수 아무도 안 하니까 아 나라도 들까 이러면서 들으셨거든 아 저는 사실 첫인상부터 가장 좋았던 분이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네네네 그게 없는 연관성을 끌어내는 아 그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맞아 맞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감사합니다 없는 연관성을 플레이리스트에 잘 짜맞췄다 이걸로 호스트들의 역량을 보았다 역량을 보았다 역량을 보았다 아 근데 그만큼 재미있으셨다는 거죠 매니더 매니더 아 맞아맞아 맞아맞아 맞아 내가 내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맞아맞아 마지막입니다 아 이번 에피소드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네요 아니죠 마지막이라서 즐거우신 걸 수도 있어요 그거네 아니야 아 내가 본질 파악을 잘못했군요 네? 아 아 그치 우리가 총 12회차인데 그렇죠 12회차 만에 우리가 알아서 핸드폰 들고 맞아 아 먼저 제안을 한 거지 먼저 제안 아 이제 스와이퍼볼까요? 아 핸드폰 든 김에 샤라웃도 찍을게 우리가 처음으로 했거든 맞아맞아 아 이제 얘네 이제 다 키웠다 이제 세상에 내보내도 되겠다 싶은 거죠 이제 방생해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제 언박싱 어린이집을 떠나라 좋습니다 아 좋았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제작진분들의 뭔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목소리 당연히 맞죠 근데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맞아맞아 이렇게 또 제작진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른 재밌네 다른 새로운 걸 또 알게 되네요 그리고 뭔가 이 분위기가 되게 화목해지는 그 분위 느낌이 확 드네요 아 제가 저도 그냥 흐르는데로 얘기할게요 제가 2021년에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초록색이랑 주황색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되게 좋았던 게 내가 여기를 보면은 내 가시아로 주황색이 보이고 내 앞에 초록색이 보이네 네 네 네 네 네 네 հ 저희는 하천 호스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흐르는 대로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코너 갈까요? 렛츠고! 자, 오늘은 Monthly Chart Top 10 대신해서 대신해서 저희 둘만의 엔딩 포즈에 어울리는 BGM으로 세 곡씩 한 번 골라보았어요. 그래서 형과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이 뭐죠? 네, 첫 번째 곡은 이제 Lonely. 이제 Love & Lonely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 뭐지? 그 F I'm Lonely 그 노래구나? 그거의 순한 맛이에요. 12세로. 아, 그러면 원래 제목이 F I'm Lonely구나? 네,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또 버전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 노래 너무 추천하고 싶은데 막상 찾아보니까 순한 맛이 있는 거예요. 우와! 아, 왜냐면은 내가 이거 라디오에서 틀고 싶었는데 그치. F워드 있어서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 F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Freak? I'm Lonely 그래? 사운드로 채웠어요. 빙! 아, 빙! 이걸로. 그래서 이제 Lonely를 한 번 가져왔고 저는 이제 Featuring & Marry 이 분도 좀 어리시죠? 어리시죠? 네, 어리시죠. 거의 뭐 저희 동년배 느낌인데. 동년배라는 단어를 쓰는 거 자체가 이제... 그쵸. 형이 또... 네, 아저씨가 다 됐다는 거죠. 아,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 거 있어. 갑자기 생각하는 게 있어. 에피소드 첫날 형 만났을 때 아, 근데 시간 진짜 막 많이 흘러서 우리가 같이 호스트도 하고 형 몇 살이지? 아, 나 이제 26살. 와, 형 아저씨 다 됐네. 내가 그랬거든요. 네, 맞아. 농담이지만. 그 팬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저 약간 아제미를 아무튼 그래서 이제 Lonely를 갖고 왔는데 이 노래 자체는 그냥 생각 없이 듣기 너무 좋아요. 맞아요, 편하죠. 그냥 정말 사실 외로울 때 들어도 너무 좋고 아니면 진짜 기분 좋게 해주기도 하고 그냥 뭐 드라이브 하다가 아니면 걸어가다가 이 노래 들으면 되게 통통 튀는 그 사운드들과 이 멜로디가 되게 기억에 남는 노래라서 엔딩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좀 기분 좋게 톡톡 튀면서 약간 언박싱 톡톡처럼 약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좋네요. 두 번째 곡으로 뭐 가져오셨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Let Me Leave 갖고 왔습니다. 루디멘탈과 메이저 레이자가 이제 했던 곡인데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이제 메이저 레이자 DJ 분들이죠. 메이저 레이자님 참 좋아하죠. 네, 저도 이제 루디멘탈님과 메이저 레이자 두 분 다 너무 좋아하는데 둘이서 이제 앨범을 냈던 합작을 했던 그 곡인데 이거는 사실 조금 밝지만 딥해요. 그래서 약간 양날의 검처럼 두 가지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약간 우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엔딩 포즈를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좋네요. 한 번 가져와봤고요. 자, 제가 세 번째 곡으로 갖고 온 곡은 이제 Born To Be Yours 카이고와 Imagine Dragons의 곡입니다. 엄청난 곡이네요. 너무 좋아하는 밴드와 너무 좋아하는 어쨌든 카이고님은 약간 트로피칼 쪽 DJ 많이 하시니까 근데 너무 저는 이제 어쨌든 가사 뜻은 몇 개 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런 뜻이지만 뭔가 그냥 되게 희망을 줘요 저한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이미지로 저는 조금 다가와서 언박싱을 위해 태어난 남자가? 네, 그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나는 언박싱 하면서 이제 박스 열면서 태어났다. 열면서 태어났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좋네요.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가져온 언박싱 엔딩 포즈에 잘 어울리는 BGM 세 곡은요. Scaredy Cat DPR 이하님의 Scaredy Cat인데 그 이하님의 색깔이 되게 많이 담겨있는 곡이고 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땐 살짝 흑백 영화의 엔딩 씬 같은 노래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어쨌든 멋쟁이들이잖아요. 그럼요. 저하고 형하고 그래서 멋지게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약간 엔딩 크레딧처럼 살짝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 한 7, 80년대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의 뭔가 그 엔딩 같은 느낌이에요. 이 노래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너무 좋네요. 그런 느낌을 원했고 두 번째 곡은 샤이니 선배님의 View View 이 노래는 요즘 가장 제가 많이 듣고 있는 곡이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어쨌든 언박싱은 제 취향을 가감없이 좀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나의 가장 취향 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샤이니의 View를 들고 왔고요. 마지막은 TLC의 Waterfalls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그 밴드예요. 아 그니까 그 그룹인데 Soul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노래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의미 있는 곡이네요. 그러니까 해외 투어할 때 특히 호텔 들어가서 이 노래 들으면 막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마무리하는 느낌? 되게 되게 그룹이 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타면서 하면서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요. 우리 방송처럼 이렇게 재밌게 네. Waterfalls네요. Waterfalls. 그래서 뽁뽁 이렇게 딱 내려가듯이 맞아요. 맞아요. 그거죠. 나도 찾지 못하는 의미를 형이 찾았어요. 역시 이것이 바로 투어스트의 장점이죠. 그럼! 아무튼 제가 원래 마무리를 하던 곡이기 때문에 에피소드 12의 마무리로 Waterfalls를 골라와봤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총 6곡을 저희가 골라왔는데 네. 이중에서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한 곡을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볼까요? 쭉 리스트를 네. 리스트를 보고 네. Waterfalls. View. Scaredy Cat. Born to be yours. Let me live. Lowly. 이걸 어떻게 고를까요? 어렵네요. 좀 의미는 다 좋으니까 복불복으로 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것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을 고르자. 좋아. 괜찮죠? 좋아 좋아. 이게 가장 페어한 방법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전 세계에서 이만큼 페어한 게임이 없더라고요. 그럼요. 가위바위보. 락실르페이퍼. 너무너무 글로벌한 방식이네요. 저는 Waterfalls 하겠습니다. Waterfalls. 저는 그러면 Born to be yours. Born to be yours. 오케이. 이긴 사람을 할까요? 진 사람을 할까요? 우리는 서로 양보하는 관계이니까 우리는 진 사람으로 진 사람 곡으로. 진 사람 곡으로. 오케이. 이거 졌지만 기분 좋은. 이게 되게 좋은 게 나는 이겨서 기분이 좋고 형은 졌지만 BGM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좋죠. 카이고님과 Imagine Dragons의 Born to be yours. 를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엔딩 포즈와 함께. 아 이거 엔딩 포즈 하기가 어렵긴 하네요. Born to be yours. Born to be yours. 그래도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저희가 엔딩 포즈 한번 생각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응. Born to be yours. 아 어떤 포즈가 좋을까요? 저는 사실 엔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콘서트. 우와.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슬픈 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형. 이거 나. 이거 승현이. 아 승현이. 아 귀여워. 저희 두 명이라고 총도 두 개로 해주시고 그러면은. 두 개로 해주시고. 그러면 뭐. 막방 축하합니다. 막방 고생했습니다. 막방 고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언박싱. 막방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할까? 그럼 내가 이거 볼게요. 오케이. 막방 고생했습니다. 막방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언박싱.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자 언박싱처럼 폐허한 그런 방송이 없듯이 케이크도 두 개. 초도 두 개. 그러니까요. 크. 의자도 두 개. 마이크도 두 개. 사람도 두 명이. 커피도 꼭 두 잔씩 사주시고. 커피도 두 잔씩 사주시고. 아니.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네. 여러분은 언박싱을 만나 정말 행운입니다. 그럼요. 또 마지막까지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 이러니까 또 너무 아쉽네요. 네. 엔딩 포즈 저는 있어요. 어떤 걸로 할까요? 이거 하고 싶어요. 아! 요걸로! 보통 이제 하트는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큰 하트로. 저희가 또 팔이 길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진진과 키노의 언박싱. 오늘은 이렇게 저희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이란 단어가 참 슬프네요. 저는 요즘 그 뭔가 마무리하는 순간들이 참 싫은데. 이렇게 이별을 맞이하네요. 자. 이별을 맞이하는 언박싱에게. 그러면 함께 했던 소감. 메세지를 하나씩 남겨볼까 해요. 네. 저를. 뭐. 많은 이름이 있었죠. 저한테는. 아티스트. 연습생. 뭐. DJ. MC. 막내. 멤버. 뭐 많았죠. 저한테 어떤 호칭이. 근데 이제. 호스트라는 호칭을 저에게 처음으로 달아주신 우리. 다이브 스튜디오스 제작진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네. 그리고 또 오늘까지 총 10회차를 함께 해주신 우리 유니버스 여러분과 아로아 여러분. 그리고 많은 언박싱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 그럼요. 앞으로도 많이. 펜타곤과 아스트로 사랑하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포스트 키노였습니다. 이야. 저도 사실. 첫 고정 스케줄을 또 언박싱과 함께 해서 굉장히 뜻깊기도 하고. 또 키노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저희가 중학교 이후로. 맞아요. 고등학교 이후로 그렇게 딥하게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없었는데. 또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고. 그러니까요. 뭔가 소중한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게스트분들이랑 함께 하면서도 그렇고. 진짜 스케줄이지만 스케줄 하러 오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편안한 느낌에서 정말 많은 추억들을 쌓은 것 같아서. 언박싱을 하면서 저희한테는 추억을 박싱하는 시간이지 않아.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무조건 준비했어 이거 형. 숙소에서 오는 길에 무조건 준비했어. 한남동까지 오면서. 아 오늘 소감 뭐하지? 장난 아닌데. 저도 진진이 형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랑 함께 해주고. 그리고 시너지를 내준 형한테 진짜. 사실 제가 동생인데 말을 진짜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근데 형이 다 받아줘서 더 재밌는. 편안한 방송이 되지 않았나. 서로서로 윈윈하는 관계여가지고. 맞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앞으로 이 시너지로 더 이제. 높은 곳까지 스와이퍼. 그렇죠. 스와이퍼. 우리 맨날 나와서. 저 멀리 가자 그러면 스와이퍼. 정상까지 스와이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펜타곤과 아스트로 스와이퍼. 아무튼. 좋아요. 이제 엔딩 포즈 해야겠네요. 그러면요. 저희 둘만의 엔딩 포즈로 이제 인사드려봅시다. 지금까지. 이거. 이걸로. 지금까지. 형이 진진하면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지금까지 언박싱의 호스트 진진. 그리고 언박싱의 호스트.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저희 둘의 언박싱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박싱 윗 진진. 앤 키노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